자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쏟아지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규제되는 내용들이 시험에 이제 나오고 있다 이야기 드렸죠 자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의 금리는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라는 건 돈 뛰어오는 거 우리 은행에서 제가 직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몇 개를 해준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객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대출 금리가 얼마가 되냐 고객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은행원이 되면 80%는 같은 내용을 물어봐요 주임님 혹은 계장님 처음 입행하시면 주임님 혹은 계장님 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1번 질문 두 번째는 금리가 얼마인가요 고객은 이거 두 개만 대부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행 저 은행을 조금 비교하시겠죠 자 근데 기준금리는 그때 이제 은행이 뛰어오는 돈 그 돈도 가치가 있잖아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죠 처음 가지고 오는 돈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일하는 돈 그리고 은행이 전기료 기타 등등 은행도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그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걸 붙인 게 가산금리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에 주거래 고객이면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어이구 우리은행 카드도 쓰시네요 어이구 우리은행에 보험도 가입하셨네 그럼 금리를 인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해서 나오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빼기 우대금리로 책정되는데 기준금리란 은행이 대출금리 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가지의 기준금리가 시험에 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리의 종류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의 종류 기준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픽스 금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예금과 대출의 차를 우리는 예대마진이라고 하고 그게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아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금리라는 건 결국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게 그게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동여부은행,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 시중에 8개 은행이 주로 운영하는 수신상품 그러니까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이런 양도성 예금증서, CD예금 이런 그런 수신상품의 평균값이 아마도 그 조달되는 원가에 가깝겠죠 그래서 시중 8개 은행이 시중에서 운용하는 수신상품들의 금리의 평균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산출한 값을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와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바뀌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기를 생각해 볼게요 금리 인상기에는 코픽스 금리가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코픽스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럼 새로 나오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받을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코픽스 금리로 대출받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금리가 더 낮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새로 들어오는 값들을 평균 내보면 예적금 금리도 금리 인상기에는 올라가니까 평균값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받으면은 금리가 더 높겠고 잔액 기준은 기존의 것들과 섞여 있으니까 금리가 좀 낮겠죠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받아야 금리 인하된 걸로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잔액 기준은 기존에 금리가 높았을 때의 평균값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잔액 기준으로 하면 금리 인하기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다시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바뀌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기에 금리 인하나 인상 기조에 따라서 선택을 고객에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신한은행에 출제가 되었던 건 2019년 8월에 이 8개 수신 상품의 자금 평균을 내서 코픽스 금리를 정하는데 여기에다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석 예금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 말고 그냥 입출금 통장 있죠 체크카드 쓰면 돈 빠지는 그 통장 그 통장은 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도 훨씬 낮죠 천만원 가지고 있어도 1년에 주는 돈이 몇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달금리가 싼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들까지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걸로 산출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신한은행의 기출문제로 나왔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주의깊게 살펴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단순히 취업준비생을 넘어서 은행원이 향후에 되셨을 때 그때 고객들에게 잔액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이 뭔지 연수원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시니까 지금 머릿속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2019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느 날 지점장이 여러분에게 말하겠죠 영업 좀 해오라고 그럼 그때 카드 영업이든 아니면 펀드 영업이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존 고객 명단을 펼쳐보시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3년에서 5년 이후 이후가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안 나오는데 그 고객 명단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금리를 갈아태우면 그러니까 다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받게 했을 때 기준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객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금리 낮춰줄 테니 얼마가 될지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해서 금리가 내려가서 낮춰줄 테니 오시라 대신 펀드를 가입해달라 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카드든 펀드든 그 영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그 영업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필기강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영업력이 되지 그 영업력이라는 게 핸드폰 판매하고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의 영업력과 은행원의 영업력은 이렇게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업력에 대한 두려움을 지식으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객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시기 이전에 지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있다면 그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뭔지 살펴보고 그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떨어뜨리신다면 한 3, 4달만 돼도 이 동영상 강의의 가격만큼은 이자가 세이브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공부과정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니까 그렇게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CD금리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계속 이어가 봅시다 저희 1943 더 여기서 다 놔 봅시다 그 Fergus